우병우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그동안의 압수수색 글이 막더니 이런 문건 두고 나온 이유는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켜서 발견된 문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결정적 증거들을 줄줄 흘리고 다닌 박근혜 정부 인사들 그 내용 대강 소개를 내용을 보자면 박근혜 정부의 삼성지원 국정농당 문건 등 300여종을 발견했다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발견이 됐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자료 이른바 그 용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발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 전 민정수석 간첩사건 무죄 판결 잡힐 메모 발견 문제고요. 청와대 이렇게 발견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으로 구분이 됐느냐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또 달리 비밀등급 뭐 1, 2, 3등급이 있겠죠. 구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되기 전인지 아니면 구분해 그냥 일반적인 공개 대상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비밀등급이라든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불리는 것은 아니다. 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있네요. 또 뭐를 발견했어요.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공청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죠. 수첩은 다 없앤다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게 남아있던 얘기입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이제 공판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추가 증거 자료가 나와서 감사한 입장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데 김기천 실장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할까 하고 지금 이제 판네를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여 질문은 이겁니다. 압수수색 그렇게 막던 우병우 민정수석실 300종에 달하는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명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압수수색도 두 번이나 가로막고 모든 문건을 파악했다고 하더니 300여 종에 달하는 이런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종근 실장. 네,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어공과 늘공이랍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과 그다음에 늘 공무원인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00건의 일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번 공판, 그러니까 재판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파기를 했다고 하는 또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면서 이 자료들을 파기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남아있을까. 저는 늘공이 아니었을까. 어쩌다 공무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자료를 다 파기했겠지만 늘공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 생존을 위해서 자료를 또 갖고 있거나 혹은 자료를 연계시키려는 그런 늘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그만한 추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언뜻 지금 어공, 늘공 나와서 혹시 공무원 직책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공의 실수일까 했던 오히려 반대네요. 늘공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야 발견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막고 모둠을 폐기했다고 했던 청와대 이렇게 300개 종류가 남겼을까. 고영진 교수님. 저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게 한두 개 같으면 또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늘공, 늘공, 늘공무원이 썩 몇 개 중요한 문서를 빼서 싹 놔둘 수도 있는데 300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데 어디 무슨 창고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캐비넷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탄핵 기간 중에 또 대통령의 그런 기록물들이 한부 정리돼서 지금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에 문만 열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임기 말 말하자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청와대의 어떤 공직 기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 살 국리만 하니까 다른 일은 난 몰라라. 그러니까 우병우 수독도 그런 문제야. 저런 서류 넘기고 이렇게 이관하는 것들은 아마 밑에서 했겠지 하고 아마 방심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병우 수독이라든가 민족수석실의 관계자들이 혹시 이거 별 영양가 없는 자료니까 말하자면 비밀도장 영양가가 있고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문서 같으면 비밀도장들이 다 찍히거든요. 1급, 2급, 3급 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도장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이건 뭐 크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자료라고 혹시 또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료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 가능성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심지어 세월호 가족 관련 대리기사 폭행 남부 지원에 했던 전략까지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긴 합니다만 오늘 새롭게 자리해온 양재열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누구냐는이라고 썼는데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불안한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종의 내부고발자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이 정부 실장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일부 늘공이라고도 하셨지만 저는 실제로 법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내야 될 자료가 있었을 때 다른 문건과 섞어서 증거 자료를 습수사기관에 내서 사실 본인이 속해있는 조직에는 굉장히 해를 끼쳤지만 공익에 기여를 했던 사례들을 몇 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렇지만 저렇게 완벽한 기초 자료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자료를 별로 쓸데없는 자료에 실수로 끼인 척해가지고 오히려 내부 고발했던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니겠냐라는 얘기인데. 이재경 교수의 표정이 진지하네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건 그때 상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작년 10월에 그만둬요. 그 후에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을 잠깐 맡아요. 그것도 얼마 안 있다가 조대한 변호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병우가 계속 있었으면 저건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우병우 나오고 난 다음에 권력 말기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서 기강이 문란했고 아마 대충 대충하고 제대로 정리를 안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 문서들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면서 판단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서는 어차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겁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정리를 못하고 간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탄핵 과정이 있고 하니까 말기 증세로 그냥 방치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국가안보실처럼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마침 지금 지적한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그 국면에서는 그만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꼼꼼꼼하게 관리 못했다. 이런 생각이 나오네요. 박상민 교수. 참 미스테리해요. 나란히 두 분 앉아가지고 미스테리 똑같은 얘기하시고. 미스테리 쓰는 거 봤습니다. 진짜 미스테리해요.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내부자에 의해서 이 중단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자료를 살짝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조금 논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때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만 청와대는 거의 내부 참모진이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거의 붕괴된 상태. 또 우병호 전 수석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내부 기강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상황 속에서 챙기지를 못했을 것 같다. 아마 민정 수석실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실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료를 청와대는 다 통째로 들어와서는 없으니까 막 챙기다가 거기 챙기라고 하는데 나오다 보니까 깜빡 두고 왔어요. 아차, 다시 들어가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내일도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아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마치 통제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었던 우병호 민정수석, 또 김기춘 실장은 이미 자리를 나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얘기한 대로 막판에 꼼꼼한 통제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번에 최순실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결정적 자료, 증거가 어디서 나와요? 사실은 가장 보안을 취급해서 그 내용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한테서 나오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정호성 씨, 안종범 씨.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병호 수석과 관련된 민정수석실도 사실은 이번에 최순실 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우병호 수석이 사실은 지침도 작성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자료 파기하고 그런데 정작 어느 경우나 저는 그런 경우들 사실 여러분도 많았을 거예요. 정작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당사자들은 오히려 보안의 의식에 좀 불철저한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병호 수석의 민정수석 수지, 다른 데한테는 보안 철저하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런 보안에 소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과연 최순실 사태에 진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일정하게 각자가 자기 메모를 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내용인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그건 아니라고 되어지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더 논의해보게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아마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했던 이유는 물론 이게 다 소각을 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림에 이명박이라고 써 있는 캐비넷에는 정의가 한 장밖에 안 나와요. 어떤 거 하나죠? 뭐 하나 이명박 정부 때 하나 있다고 하더만요. 큰 거 강도 있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강은 아닌가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인데 캐비넷 속에 단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것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쓰레기인지 단서일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뭐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될 거라고 보였습니다. 바로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이렇게 300동이 발견됐는데 그 파작은 어떨까 좀 추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역시 추가로 더 보겠습니다.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여기에는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 판결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우익단체 연합적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 적혀 있습니다. 대리기사건은 아마도 당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 대리기사 폭행 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 조회를 한 바 있었으나 당시 거부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들 원본 자료는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성인과 관련하여 대통령 근안 대응에게 협조 공문을 송부한 이 이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닌 수사상 필수 절차인 증거수집 필요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네, 만약에 아까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분리됐는가 했을 때 아직 분류가 안 된 거라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아마 현 정부에서 분류를 할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양 변호사? 원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관은 법률상으로는 생산해낸 주체가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없어진 상황이 나오고 그때 실제로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도 했거든요. 생산주체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관하고 있는 현재의 정권에서 사는 것밖에 선택의 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사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맞춤 표현을 썼는데요. 좀 더 크게 찍어보기도 했고요. 이게 일정을 두고 한 1년간에 걸쳐서 300여 건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업무의 기초 자료 같은 형태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안정권 전수석의 수척 같은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불러준 거라서 지금 증거능력이 하여 신빙성이나 내용에 의해서 다 품이 많은데 저거는 일종의 아주 러프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의 지시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적어놓은 거라서 그거를 적은 일자와 그 이후에 민정수석실 내지는 청와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면 저거의 증거가치 같은 것들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정범 수척보다 이게 증거능력이 강하다? 네, 더 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보고 있군요. 이재경 교수. 저도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상당한 직간접적인 정황증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공식적으로 민정비서관실,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입니다. 그리고 저 기관이 우병우 민정비서관 때 시작돼요.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 때. 묘하게도 기관이 우병우 재직 기관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 지금 문건 발견된 300건이. 저기 아마 오늘 공개한 내용은 제가 볼 때 어쩌면 빙산의 일각을 공개했다. 저는 이렇게도 보고요. 다 그렇게 지우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발견된 게 저 정도면 파쇄시키거나 디가우징한 거는 엄청난 것일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견된 핵심적인 부분은 이미 보도됐지만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쪽 그룹을 만들고 지원하자는 얘기.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대책과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은요. 바로 지금 국정농단의 핵심과 맞닿아 있고 재판과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상당한 직간접적 정황증거로 작용할 것 같아요.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기강회의라든지 또는 실수라든지 이렇게 자료들을 판단하셨는데. 어떻게 남아있을까 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안 미치는 게 만약에 청와대가 이양하면서 문서를 없앤다면 그건 무조건 민정수석 씨의 자료부터 없앨 겁니다. 왜냐하면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보, 사정안, 흔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압수수색을 지금 검찰이 두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압수수색 대상이 어디예요?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럼 그 민정수석실에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면 그것부터 사실은 없앨을 겁니다. 그런데 살아있다? 분명히 저는 뭔가 살아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어찌 됐든 미스터리가 아니고 이건.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요. 첫 번째, 면세점 특허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발표한 것. 두 번째, 바로 정유라가 불리한, 최순실의 불리한 증언을 하고. 세 번째, 오늘 청와대의 케빈이 발표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에 맞닿는 건 지금의 재판 과정에서 어찌 됐든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맞으면서 굉장히 큰 파장이 시너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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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너지가 돼서 파장이 일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세 가지가 딱 맞물렸을까. 그것도 참 기이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추가로 지금 세 가지 요인이 생겼죠. 특히 면세점 특허 관련 조작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밝혀진 거고. 청와대 케빈에서 나온 지금 새로운 300여종의 자료는 이번에 나온 거고요. 정유라의 배방 관련은 조금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내용이 당초에 우리가 지금 민정수석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로 뇌물자와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안종범 수첩하고 일부 인사들이 전언하고 김명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론, 이런 거 외에 지금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민정수석에서 나왔던 자료는 대부분이다. 자, 압수수색도 노, 안 됐습니다. 자료도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고의로 두고 갔는지 아니면 아차하고 두고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거기서 300여종의 문건이 나왔다. 이거는 뭐냐면 이 타이밍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돼 있던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물이다. 그래서 저는 딱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까요? 고 교수님. 이 문서가 지금 한 10여일 전에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 10여일 동안에 청와대에서 충분히 문서 전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중에 문서를 복사를 해서 지금 갖고 있고 복사된 문건은 검찰로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병우 수석이 나간 뒤에 최재경 민정수석 때 이 자료들이, 이 자료들이 말하자면 남겨져 있었다고 본다면 이 자료 가치는 제가 내용을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말하자면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남겨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우병우 수석이 남긴 것도 아니고 우병우 수석은 이미 떠난 뒤에 최재경 수석실에, 시설에 남겨진 자료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좀 남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동안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다 모르세로 일관해 온 사람입니다. 그 모르세를 깰 아마 스모킹 건, 결정적인 또 증거가,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대한 수석 전에 중간에 있던 최재경 수석의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냥 놓쳤는데요. 아까 보니까 그 스모킹을 다 못다 들어가니까 모르세도 이제 모르세도 이제 모르세가 됐네요. 차명진 전 의원. 네, 실제 이렇습니다. 뭐 열흘 동안 검토했다는데 검토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있었으면 공개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박수현 대변인이 공개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발견은 7월 3일 날 한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예컨대 우병우 메모라든가 안정범 메모라든가 정호성 녹취라든가 그다음에 우병우 전에 김용한 수석 메모라든가 그런 내용하고 별 차이 없고 그런 내용보다는 더 난잡한 내용인데. 만약에 무슨 청와대 공식 문건이 숨겨져 있었으면 그거 공개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하여튼 저는 뭐 이것이 실제 아마 재판의 단서로도 좀 작용 못할 거다. 그리고 그런데 이걸 왜 굳이 그냥 법원에 넘기든지 아니면 국가 기록물로 이렇게 하든지 안 하고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께서 바쁘신 와중에 이걸 공개했을까. 뭔가 좀 이게 최근에 불편한 이슈를 좀 덮으려는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청와대 새 정부가 들어갔을 때 아무 자료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새 자료가 발견됐으면 당연히 이거 발표하고 또 지금 검찰의 재판하고 관련된 거면 넘겨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넘기면 되죠. 이걸 무슨 브리핑까지 합니까? 그런 게 발견되면요. 나중에 뒷말이 나와요. 발견했는데 그냥 놔두고 조용히 넘겼다.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넘겨, 검찰에 넘겨주더라도 다 검찰에서 알게 되고 기자들이 취재도 하게 되고 공개를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상한 게 저는 안 들어요. 아니요. 저는 봤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그중에서 차명진 전 의원 이런 시각도 한번 가지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제 시각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거 가지고.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리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 가능성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심지어 세월호 가족 관련 대리기사 폭행 남부 지원에 했던 전략까지 들어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긴 합니다만 오늘 새롭게 자리해온 양재열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누구냐 넌이라고 썼는데요. 어차피 증거 상황에서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저는 불안한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일종의 내부고발자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꾸민 게 아닌가. 이 정부 실장 비슷하네요. 왜냐하면 일부 늘공이라고도 하셨지만 저는 실제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심적으로 내지 내야 될 자료가 있었을 때 다른 문건과 섞어서 증거 자료를 쓱 수사기관에 내서 사실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는 굉장히 해를 끼쳤지만 공익에 기여를 했던 사례들을 몇 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렇다고 저렇게 완벽한 기초 자료가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자료를 별로 쓸데없는 자료에 실수로 끼인 척해가지고 오히려 내부 고발했던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가 아니겠냐라는 얘기인데. 이재경 교수님 표정이 진지하네요. 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저는 이건 그때 상황을 잠깐만 들여다보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작년 10월에 그만둬요. 그 후에 최재경 검사가 민정수석을 잠깐 맡아요. 그것도 얼마 안 있다가 조대한 변호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병우가 계속 있었으면 저건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우병우 나오고 난 다음에 권력 말기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가운데서 기강이 문란했고. 아마 대충대충하고 제대로 정리를 안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 문서들에 대해서 일일이 살펴보면서 판단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문서는 어차피 우병우.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300종에 육박합니다. 자필 메모로 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일부 내용을 공개합니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고 김명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그 자필 메모입니다.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들이 이번에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의 압수수색도 두 번이나 가로막고 모든 문건을 파악했다고 하더니 300여 종에 달하는 이런 거 자료는 왜 두고 나왔을 거라는 질문인데요. 이종근 실장. 공무원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어공과 늘공이랍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과 그다음에 늘 공무원인 사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00건의 일부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번 공판, 그러니까 재판에서 결정적인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파기를 했다고 하는 또 압수수색까지 거부하면서 이 자료들을 파기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남아 있을까. 저는 늘공이 아니었을까. 어쩌다 공무원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자료를 다 파기했겠지만 늘공은 사실은 자신의 생명, 생존을 위해서 자료를 또 갖고 있거나 혹은 자료를 연계시키려는 그런 늘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그만한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언뜻 지금 어공, 늘공 나와서 혹시 공무원 직책이 익숙하지 않았던 어공의 실수일까 했던 요일이 반대네요. 늘공이 오히려 의도적으로 남겼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그거를 이제야 발견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막고 모둠을 폐기했다고 했던 청와대 이렇게 300개 종이가 남겼을까. 호영진 교수님. 저는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게 한두 개 같으면 또 남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늘공, 늘공, 늘공무원이 썩 몇 개 중요한 문서를 빼서 싹 놔둘 수도 있는데 300종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데 어디 무슨 창고 속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캐비넷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탄핵 기간 중에 또 대통령의 그런 기록물들이 한부 정리돼서 지금 옮겨가는 중이기 때문에 문만 열어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임기 말 말하자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 청와대의 어떤 공직 기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 살 국리만 하니까 다른 일은 난 몰라라.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그런 문제야. 저런 서류 넘기고 이렇게 이관하는 것들은 아마 밑에서 했겠지 하고 아마 방심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병우 수석이라든가 민족수석실의 관계자들이 혹시 이거 별 영양가 없는 자료니까. 말하자면 비밀도장 영양가가 있고 말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문서 같으면 비밀도장들이 다 찍히거든요. 1급, 2급, 3급 뭐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런 도장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이건 뭐 크게 도움 안 되는 그런 자료라고 혹시 또 판단을 했는지. 어쨌든. 우병우 민족수석실 문건 공개. 그동안의 압수수색 글이 막더니 이런 문건 두고 나온 이유는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켜서 발견된 문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정적 증거들을 줄줄 흘리고 다닌 박근혜 정부 인사들 그 내용 대강 소개를, 내용을 보자면 박근혜 정부의 삼성지원 국정농당 문건 등 300여 종을 발견했다고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죠. 또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발견이 됐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개입 자료, 이른바 그 용어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화예술계 건전화 관련 발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 전 민정수석 간첩사건 무죄 판결 잡힐 메모 발견 문제고요. 청와대 이렇게 발견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등급으로 구분이 됐느냐.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또 달리 비밀등급, 1, 2, 3등급이 있겠죠. 구분된 것이 아니어서 구분되기 전인지 아니면 구분해 그냥 일반적인 공개 대상인지 아무것도 아닌지 분명치 않습니다마는 비밀등급이라든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분리된 것은 아니다. 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 있네요. 또 뭐를 발견했어요. 또 우병호 전 민정수석 분명히 다 없애라고 했는데 우병호 전 수석이 공청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죠. 수첩은 다 없앤다, 파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런 게 남아있던 얘기입니다. 박영수 특검 지금 이제 공판 일정에 딱 맞춰가지고 이런 추가 증거 자료가 나와서 감사한 입장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그동안에 계속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던데 김기천 실장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할까 하고 지금 이제 판네를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조금 더 보여 질문은 이겁니다. 압수수색 그렇게 막던 우병호 민정수석실 300종에 달하는. 전 민정수석이 있는 기간 동안 생산된 겁니다.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병호가 정리를 못하고 간 거죠. 그 후에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탄핵 과정이 있고 하니까 말기 증세로 그냥 방치됐던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나온 거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국가안보실처럼 계속 현직을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마침 지금 지적한 대로 우병호 민정수석은 이미 그 국면에서는 그만뒀기 때문에 특별하게 꼼꼼꼼하게 관리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네요. 박상은 변경이었어요. 참 미스테리해요. 나란히 두 분 앉아가지고 미스테리 또 같은 얘기하시고. 미스테리 쓰는 거 봤습니다. 진짜 미스테리해요.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 내부자에 의해서 이 중단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지 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했을까. 자료를 살짝 남겨두는 걸로. 그렇게 주장하기도 조금 논리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때 지난해 말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까지만 청와대는 내부 참모진이 붕괴된 상태였거든요. 거의 붕괴된 상태. 다시 들어가서 갖고 오라고 얘기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내일도 아니니까 모르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겠냐. 그래서 아차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걸 마치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한.